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숭실대학교 브레인 앤 머신 인텔리전스 랩에서 권민혜 교수님 지도와 연구 중인 이동수라고 하고 지금 석박통합 3학기차 끝나게 됐고 이제 4학기차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IEEE TVT의 2023년도에 게재된 Stability Analysis in Mixed Automotive Traffic with Reimbursement Learning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의 순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먼저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저의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백그라운드식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저희가 제안한 이제 방식, 스테빌리티를 어떻게 매절하는가 그리고 이제 폼 디퓨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했는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시뮬레이션 리절드 확인 후 이제 저희 연구의 어떤 한계와 이 연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결론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토너머스 드라이빙 시스템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다섯 가지의 어떤 구조 모듈들로 이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앞에 세 가지 정도는 이제 인지, 상황을 인지하는 어떤 그러한 기술로서 고려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플랜 앤 디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지한 걸 바탕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의사결정을 한 것을 기반으로 그 차체 자체를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정도의 크게 세 가지 모듈로서 구성을 할 수 있고 저희는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자율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중요하겠지만 디시전 메이킹하는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기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강화학습을 이제 초점을 맞췄고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개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적응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사용자들로 하여금 몇 가지 어떤 우려사항 같은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우려사항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차량을 이제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 근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사용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스태빌리티에 대한 어떤 측정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였고 선행연구에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연구 같은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세 가지 한계점을 저희가 발견을 하였고 결국 이게 모티베이션인데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스태빌리티 리서치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이제 나왔던 선행연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디시션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도로 전체의 정보를 이용한다는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제 관측한 것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 도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인간 주행 차량과 같이 주행을 하게 되는데 그 주행 차량들의 어떤 정책, 주행 정책이 대부분 이제 룰베이스드나 이제 크루즈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이제 한다는 것을 이제 세 가지 한계를 저희가 발견을 하였고 이 세 가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적들을 가지고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변 주행자들의 불확실성, 즉 인간 주행자들이 어떤 불확실성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게 미시적인 관점과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정책의 스태빌리티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전체 도로 정보가 아니라 부분적인 도로 구조의 정보, 그러니까 옵셀베이션 값만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차체가 이제 디시션 메이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주행 차량, 인간 주행 차량의 이제 조금 더 현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학습시키고 이와 같이 이제 배치를 하여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연구를 이야기 앞서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강화학습과 말코피션 프로세스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는 개체가 이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학습이 되는 과정인데 환경에서 스테이트를 먼저 이제 받게 되고 그러면 그 차체 에이전트는 행동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스테이트하고 액션 페어에 대해서 환경은 에이전트한테 이제 리워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는 이 리워드 시그널을 이제 최대화하는,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곳으로 이제 정책, 행동을 결정하는 정책을 이제 학습시키게 되고 기존의 이제 강화학습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고전적인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들이 그리드월드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크릿하게 액션 페어랑 스테이트 페어를 테이블 형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다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사실 실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액션이나 스테이트 자체가 굉장히 컨티뉴스하고 이렇게 유한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는 이제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이콥 디시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강화학습의 의사결정 문제를 의사결정 문제를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mdp는 전체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고 그 행동을 반영한 다음 스테이트로 이제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의 어떤 프로세스 그 의사결정 프로세스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요즘에 이제 적용되는 방식은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 태뷸러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뭐 폴리시라던가 강화학습에서 사용되는 어떤 스테이트하고 액션에 대한 그 가치를 추정해주는 함수를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방식이고 이걸 이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mdp 같은 경우에 개체가 이제 완전한 스테이트를 관측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비현실적인 실용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이트에서 관측 단계를 한번 거치고 관측값을 기반으로 행동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 모델인 이제 파셜리 옵셔버블 mdp 이제 줄여서 이제 폼 dp 라고 부르는데 이 폼 dp 모델을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 했는지 이제 뒤에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믹스 오토머스 트래픽 환경을 가정하는데 믹스 오토머스 트래픽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어 이제 넌 오토너머스 드라이빙 비히클 인거죠 휴먼 드라이븐 비히클 즉 이제 인간이 주행하는 차량과 또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이제 환경을 저희는 이제 어 더 믹스 오토머스 트래픽 이라고 정의를 해 주었고 여기서 보시면 이 같은 경우엔 전체 차량의 어떤 셋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h 는 휴먼 비히클 그리고 a v 는 이제 오토머스 비히클 이제 셋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벨로시티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 저희는 어 뭐 후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논문에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양의 어 야 어 퍼지티브한 이제 값들 기반의 이제 벨로시티만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속도의 분포는 0 에서부터 가능한 어떤 속도까지 v 맥스 까지 이제 정의가 될 거고 뭐 이 v 맥스 까지 이제 함 어 분포들이 뭐 이런 식으로 찍힐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부분이 이 0 보다 낮은 네거티브한 부분에서는 분포의 값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어 벨로시티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왼쪽과 같은 트렁케이티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 주었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각 어떤 차량의 벨로시티 분포의 평균 이라던가 베리언스는 이제 정의에 따라서 오른쪽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저희가 본 논문에서 이제 제안한 스테빌리티 메저먼트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크게 두 가지 인디비주얼한 관점하고 이제 컬렉티브한 관점 즉 이제 마이크로스 마이크로스코픽한 관점과 맥크로스코픽한 관점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 먼저 인디비주얼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초점을 맞췄던 건 우리가 학습시킨 자율주행 차량의 폴리시가 얼마나 이제 안정적인가 즉 이제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얼마나 수행하지 않고 얼마나 수행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아래와 같이 그 자율주행 차량의 이제 속도 분포를 이제 만들고 그 속도 분포를 기반으로 이 자동차가 이 차량이 얼마나 스무스하게 주행을 하는지를 아래 이제 엔트로피 수식을 통해서 이제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어 이 수식 자체는 그냥 엔트로피를 고려한 항이고 만약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이 자율주행 차량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어서 이제 컬렉티브한 관점에서는 특정한 범위 내에 있는 전체 주행 차량에 전체 주행 차량에 대한 이제 분포 인 어 엔트로피를 이제 고려해 주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어 컬렉티브한 관점을 고려해 준 이유는 특정한 차량이 이제 도입이 됐을 때 이 전체적인 흐름을 얼마나 깨트릴 수 있는지 즉 이제 폴리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잘 달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폴리시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매절을 고려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는 vt 가 이제 벡터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이 레인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차량의 이제 속도에 대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정의한 이제 트렁케이트 티드 가우시안 분포 에 더해서 이제 폴리시 인스테빌리티와 트래픽 플로 인스테빌리티 두 가지를 이제 추식적으로 이제 정의 어 증명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띄오럼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시 인스테빌리티가 그 이제 각 개인의 어떤 분산 즉 이제 디스트리뷰션 벨로시티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은 그 분산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해당 이제 인스테빌리티가 로그 함수 대수적으로 이제 증가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트래픽 플로 인스테빌리티도 이와 같은데 저희는 이 값들 자체를 이제 단순히 값 이 값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배치해 준 어떤 일반 주행 차량의 분산이 존재하면은 그 분산의 이제 노이즈 즉 이 차량의 불확실성을 노이즈로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 분포들의 어떤 분산이 증가함을 이제 확인하였고 이 분산을 각각의 띄오럼에 이제 고려를 해 준다면은 주변 차량들의 어떤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개인의 이제 인스테빌리티 그리고 전체 인스테빌리티 자체도 대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특징을 이제 확인을 하였고 이를 실험적으로 이제 확인한 결과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제 폴리시 인스테빌리티 측면 그리고 전체 트래픽 플로 인스테빌리티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로그 함수 꼴로 각각의 함수들이 인스테빌리티가 증가하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 차량 자체를 이제 학습시킨 방법 같은 경우에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해 주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액터 크리틱 구조의 알고리즘을 사용해 주었는데 여기서 이제 크리틱 같은 경우에는 액터의 어떤 행동을 가치를 이제 평가해주는 어떤 어플록시메이터 펑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측 값이 들어왔을 때 액션을 계산해주는 이제 펑션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체가 옵절베이션을 기반으로 액션을 이제 선택할 수 있고 선택된 액션과 옵절베이션에 따라서 이제 큐펑션 그 페어의 이제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이제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토대이고 저희는 이제 어 그렇다면 이제 폼 dp 디자인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옵절베이션은 어떻게 사용했고 액션은 어떻게 정의했으며 리월드 시그널을 어떤 식으로 주냐 이게 이제 시스템 관점에서 리인폴스먼트 러닝을 적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옵절베이션은 이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이제 고려해 주었습니다 먼저 이제 개체가 존재하는 레인번호 그리고 개체의 속도 그리고 이제 개체와 주변 차량들의 상대 속도와 상대 위치를 고려해 주었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검은색 차량은 관측이 불가능하고 파란색 차량은 관측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제 특정 범위 내에 존재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 즉 이제 옵절베이션이 가능한 영역을 먼저 정의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차량들 중에서 가장 이제 가까이 앞에 있거나 뒤에 있는 팔로워 리더의 각 레인의 팔로워 리더에 대해서 상대 속도와 상대의 위치를 정보로써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액터 같은 경우에는 옵절베이션을 기반으로 이제 액션이 이제 계산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액션을 고려하고 있고 첫 번째는 이제 가속도 가속도 같은 경우를 고려하고 두 번째는 이제 레인 체인지 그래서 이제 차선변경과 관련해서 고려를 해 주고 있는데 디션 메이킹 단어를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가속도는 이제 컨티뉴어스한 값으로 정의를 해 주었고 엘씨는 이제 단순하게 컨트롤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좌측으로 이동할 건가 아니면 우측으로 이동할 건가 아니면 차선변경을 수행하지 않을 건가 세 가지 디스크릿한 액션으로 고려해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한 알고리즘이 이제 컨티뉴어스한 액션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디스크릿하게 이제 포메이션 퀀타이제이션 해줄 수 있는 포스트 프로세스가 필요했고 이 일을 이제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제 특정 폴리시에서 계산된 컨티뉴어스한 액션이 있으면 이 액션을 이 함수에 넣었을 때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원하는 이제 디스크릿한 값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디스크릿하이제이션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해 주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서 W가 1이 되면은 총 이제 0을 기준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세 가지의 디스크릿한 액션이 정의될 수 있는 거고 이때 0.5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0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어떤 값이 존재하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디스크릿하이제이션이 되면서 플러스 1 쪽으로 변환이 될 수 있는 함수로서 저희가 증명을 했고 이를 이제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티뉴어스한 알고리즘 자체를 이렇게 임의로 디스크릿하이제이션 해주면은 학습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실제 이제 크리틱 네트워크가 학습되는 이제 모습을 확인해 봤을 때 지금 이 과정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이 직진을 해야 가장 좋은 환경인데 이때 이 3분의 1 지점과 마이너스 3분의 1 지점과 3분의 1 지점 사이에서 가장 높은 큐 값을 이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말의 의미는 임의로 디스크릿하이제이션을 펑션을 이제 고려해 주어도 크리틱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잘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월드 시그널을 어떻게 주는가에 대한 이제 정의 부분인데 먼저 저희가 본 연구에서 고려한 리월드항은 크게 세 가지 항이고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속도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높은 리월드를 주는 이제 항으로써 이제 오른쪽 하단 같이 이제 리월드 함수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0에서 뭐 특정 목표 속도가 이곳이라고 한다면 목표 속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최대의 리워드인 1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점점 이제 프로포셔널하게 이제 감소되는 형태의 함수로써 이제 정의가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뒤차량과의 이제 안전거리에 대한 항인데 뒤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이제 여기가 이제 에이전트라고 했을 때 뒤차량과의 안전거리를 고려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속도를 기반으로 안전거리를 계산하고 그 안전거리에 이 에이전트가 침범을 하고 있는지 침범을 하지 않고 있는지를 고려해 가지고 만약에 침범을 한다면 페널티를 침범을 하지 않는다면 0으로써 이제 작동하지 않는 항으로써 이제 고려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무의미한 차선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항으로써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해 주었는데 먼저 이제 가장 앞에 있는 ALC 같은 경우에는 이 차선변경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 항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이 항을 이제 넣어준 거고 뒤에 있는 값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차량이 차선변경을 할 때 현재 어떤 드라이빙 스페이스보다 차선변경을 한 후에 드라이빙 스페이스가 더 넓으면 충분히 의미 있고 가속을 더 할 수 있고 이제 더욱더 효율적인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차선변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그와 반대로 이제 드라이빙 스페이스가 줄어드는 차선변경을 수행하게 된다면은 어떠한 목적도 없는 차선변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페널티로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당 항을 디자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가장 앞서서 이제 선행 연구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일반 자율주행 차량을 단순히 이제 룰베이스드나 이제 크루즈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될 경우 실제 인간 주행 차량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주행 차량과의 어떤 믹스 오토머스 트래픽 환경에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실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저희는 이제 휴먼 베이크를 좀 트레이닝을 추가적으로 해 주었는데 이때 사용한 알고리즘을 이제 게일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이미테이션 러닝 혹은 뭐 인벌스 RL 쪽에 이제 사용되는 그 당시에 좀 핫했던 알고리즘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해 주었고 이제 게일 알고리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인벌스 리인폴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에 리월드 펑션을 찾아내는 건데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리월드 펑션을 찾아내는 어떤 알고리즘인데 이 인벌스 리인폴스먼트 러닝의 테스크와 리인폴스먼트 러닝의 테스크 RL은 이제 폴리시를 학습하는 테스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합해 가지고 리월드 펑션을 찾는 것을 이제 건너뛰고 바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정책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즉 이제 그 데이터셋을 이제 추출한 어떤 익스펄트 폴리시가 존재할 텐데 이 익스펄트 폴리시에 가까운 정책을 추출할 수 있도록 문제를 이제 통합해 주는 알고리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을 베이스드로 하고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가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스테이트가 들어갔을 때 어떠한 행동을 추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고 실제 강화 학습에서의 어떤 정책의 역할을 한다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성된 액션이 실제 액션과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폴리시 엑스펄트에 가까운 폴리시를 학습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액션이 이제 유사하게 만드는 유사하게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이고 이 유사하게 만드는 방식은 디스크리미네이터 이 실제 액션, 엑스펄트 액션과 이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액션을 비교해가지고 이게 두 개가 비슷하다 그러면 얘가 잘 맞출 수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틀렸다고 말해가지고 그 어떤 정보를 토대로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 제너레이터에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익스펄트 데이터셋과 이제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액션 데이터셋 액션 데이터가 비슷하면 0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1로 해가지고 뭐 이게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제너레이터가 잘 작동하는 거겠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걸 더 잘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제너레이터의 속임수를 잘 간파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점점 더 잘 학습하게 될수록 두 개의 차이를 잘 구분해 내게 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제너레이터 역시 더 잘 속이기 위해서 점점 이제 학습에 이 두 개를 이제 구분하기 어렵게 학습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제너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추가적인 네트워크 정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실제로 정책에 이제 인간 주행차에 적용을 시키는 네트워크는 여기서 생성된 이제 제너레이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간 주행 차량의 정책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어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뮬레이션 그래서 ngsim 이라는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이제 폴리시를 이용 데이터셋을 이용해 주었고 어 이 데이터셋은 굉장히 많은 도로 구조에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용한 건 us highway 101 이라는 이제 어 도로 구조에서 수집된 데이터셋을 이용해 주었습니다 어 해당 데이터셋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가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ngsim 오픈데이터를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미연방 도로관리국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프로젝트로서 진행이 된 게 ngsim 프로젝트고 그래서 미연방 도로국에서 진행을 했으니까 그나마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였고 저희가 확인했을 때 사이테이션 수 같은 경우도 다른 자율주행 데이터들 보다 이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해당 데이터셋을 이제 고려를 해 주었고 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us 101 highway 그리고 뭐 랭컬 심 이라는 도시에서 얻어진 데이터 그리고 i15 이라는 도로 구조에서 얻어진 데이터 등과 같이 굉장히 많은 도로 구조들을 포함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도로 구조와 굉장히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된 us 101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셋으로 고려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ngsim 데이터에서 크게 이제 이미지 데이터셋과 이제 밸류베이스드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는데 저희는 이미지 데이터셋은 사용하지 않고 밸류베이스드 데이터셋을 사용해 주었는데 밸류베이스드 데이터셋을 사용해 준 이유는 제가 이제 가장 뭐 처음에 자율주행 차량의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인지 단계와 디시점메이킹 그리고 이제 컨트롤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디시점메이킹단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인지능력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미지 데이터셋이 아니라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인지를 거쳐 가지고 어떤 정제된 밸류 자체로 이제 폴리시를 학습시키는 디시점메이킹단을 이제 고려해 줄 수 있도록 밸류베이스드 데이터셋을 이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에서 이제 제안한 뭐 포스트 프로세서라던가 뭐 그런 이제 기술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이 빨간색 알고리즘이 저희가 이제 학습시킨 자율주행 차량 저희가 이제 저희 논문에서 학습시킨 자율주행 차량이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ddpg, td3, 그리고 d4pg 하고 이제 포스트 액션 업데이트는 그 포스트 프로세서 과정에서 포스트 액션과 이제 프로토 액션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어떤 걸 사용할 건지 즉 이제 프로포즈드 솔루션의 어블레이션 테스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체 테스크를 고려해 봤을 때 저희가 사용한 알고리즘이 가장 어 분산을 고려하더라도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 해당 차량이 어떠한 스태빌리티를 가졌는지 조금 더 확장된 이제 실험 결과를 제공하려고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이제 논문에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자율주행 차량 앞서 이제 학습시킨 정책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차량과 함께 인간 주행 차량들을 이제 같이 이제 공존하는 믹스 오토너스 트래픽에서 트래픽 플로 인스테빌리티와 폴리시 인스테빌리티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구들과 유사하게 크루즈 컨트롤러 즉 이제 룰 베이스드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한 인간 주행 차량이 포함되었을 때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제안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1대인 경우 그리고 초록색은 자율주행 차량이 5대인 경우 그리고 파란색은 자율주행 차량이 10대인 경우이고 저희가 이제 실선으로 표시한 건 저희가 학습시킨 자율주행 차량을 고려한 경우 그리고 이제 61번의 레퍼런스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이제 다른 논문에서 이제 제공된 자율주행 차량 폴리시를 기반으로 제공한 경우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제안한 이제 방식이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폴리시 인스테빌리티 측면에는 차량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적을 때는 거의 나지 않고 이는 이제 단일 차량 그리고 차량의 수가 적을 수록 그 어떤 합계 같은 것들이 차이가 아무래도 더 낮게 스케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인간 주행 차량의 정책 자체가 실제와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할 수 없어서 저희가 말씀드릴 대로 이제 게이를 기반으로 한 인간 주행 차량을 이제 고려했을 때 연구를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였고 해당 과정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제안한 이제 실선 실선이 이제 전반적으로 점선인 다른 이제 연구에서 제공된 폴리시보다 높은 그러니까 낮은 인스테빌리티 즉 이제 더 안정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 모두에서 저희가 제공한 이제 방식이 더욱더 이제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정책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 이어서 이제 어빌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가 앞서 이제 리월드 코에피션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리월드 펑션 계산할 때 뭐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고려가 될 수 있는데 이 R1, R2, R3 각각의 이제 코에피션트가 존재를 했는데 어 에빌레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에타1 즉 이제 리월드 펑션1만 고려하는 경우 리월드 펑션2만 고려하는 경우 그리고 리월드 펑션3만 고려하는 경우를 이제 의미하고 즉 이제 에타2만 이제 고려하는 경우는 에타1은 0이고 에타3는 0 다른 경우도 똑같이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리월드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속도에 관련된 항이었는데 특정 이제 코에피션트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목표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저희가 목표 속도 3.5 정도로 설정을 해 주었었는데 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굉장히 저조한 어떤 학습 성능을 보이는 반면에 이제 특정 코에피션트가 넘어가면서 해당 항이 충분히 이제 어떤 가치 평가의 요소로써 사용될 수 있었을 때는 이렇게 3.5에 거의 가까운 성능으로 이제 학습이 되는 것을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n은 전체 차량의 수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티 디스턴스에 관한 항이고 그래서 이 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차량과의 어떤 상대 거리를 이제 측정한 그래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해당 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에피션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이제 우상향 되는 즉 이제 해당 항의 중요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 거리를 이제 더욱 더 크게 유지하려는 이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차선 변경의 비율과 관련된 이제 항 이제 세 번째 항의 이제 코에피션트에 따른 결과인데 어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항은 미닝리스 레인 체인지와 관련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한 이제 의미 없는 차선 변경은 점점 줄어들고 어 결과적으로 이제 우하향하는 즉 이제 이 항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수의 레인 체인지를 시도하려고 했다가 이 항의 개수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중요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차선 변경 시도 횟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진행한 연구고 제가 이제 연구실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진행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 이제 몇 가지 한계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먼저 해당 연구에서는 제가 제대로 이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앞서 이제 액터를 거쳐가지고 포스트 프로세서로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주는데 이 해주는 행동 자체가 이제 실제 폴리시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할 때는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에이다스 시스템이란 걸 고려를 해 주었습니다 어드밴스드 드라이빙 어신서 시스템이라고 이제 불리고 이러한 이제 모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폴리시에서 뽑힌 행동이 어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인 경우에 에이다스에서 그걸 스스로 억제하고 보다 안전한 행동으로 이제 바꿔주는 즉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이 여기에 한 대가 있고 이 차량이 지금 좌측으로 차선변경을 한다고 하면은 그 행동을 수행하지 못하게 해주는 게 이제 에이다스 텀인데 이러한 항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해 주었는데 이러한 항이 이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일단 장점으로써는 여기 싱크 페널티라는 게 존재하는데 여기서 나온 AT와 에이다스에서 나온 이제 행동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AT를 이제 바로 수행해서 사고를 경험하고 그 사고에 대한 페널티를 받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계속 끊기게 되면서 학습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 굉장히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는 이제 단점이 있는데 반해 이렇게 쉴드 개념을 고려해 주면은 학습이 끊기지 않고도 이 위험한 행동을 이제 얘가 이제 학습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구조 자체가 학습 효율성 면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모든 사고 행동을 컨트롤하는 에이다스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이러한 모듈이 뭔가 현실성과 실용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라는 이제 첫 번째 단점이 존재하고 또 이제 저희가 앞서 이제 도로 구조에 대한 언급을 크게 드리지 않았는데 특정한 도로 구조 하나에서만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래서 그 도로 구조에 맞는 이제 POMDP를 제안을 해서 굉장히 어떤 시스템에 특화된 모델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제네럴하지 못하고 스페시픽한 연구로써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다양한 도로 구조를 고려해 주었고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후속적으로 진행하는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도로 구조는 이렇게 이 특정한 차량이 계속해서 이제 컷인 즉 이제 추월을 하면서 오벌테이킹을 하면서 주행을 해야만 특정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제 컷인 시나리오 하나를 고려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차선이 이제 감소되는 레인 리덕션 시나리오 즉 이제 이 구간에서 다른 차량들과 네고이시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이제 학습해야 되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고려해 주었고 마지막 시나리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갖는 차량들과 이제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넓은 다양성이 높은 환경 이제 세 가지를 고려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의 환경에 각각의 이제 POMDP를 정하는 게 기본 원래 이제 연구의 방향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는 POMDP가 아니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유나이티드 그 통합된 이제 POMDP를 하나를 디자인해 주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진행된 연구에서 저희가 이제 바뀐 POMDP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서까지는 이제 관측 가능한 영역을 정의를 하고 자신의 속도 그리고 이제 주변 차량들과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와 상대적인 속도까지만 고려했다면 이제 주행에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제 전방에 존재하는 어떤 차량 밀도 차선별 차량 밀도를 저희가 고려를 해 주었고 그리고 또 이제 레인 리덕션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감소되는 것을 얘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차선이 감소될 수 있다는 어떤 인덱스 정보를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 주어 가지고 옵젤베이션이 이제 크게 이제 증가를 하였고 그리고 리월드 펑션이 굉장히 크게 많이 바뀌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좀 더 현실성을 보태기 위해서 이제 목표 속도를 고려해 주던 그 리월드 펑션 첫 번째 리월드 펑션에 이제 그 도로에서의 제한 속도까지 고려해 줄 수 있도록 이제 아래의 텀을 추가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 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고려한 텀의 어떤 경향성은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이제 V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속도 즉 목표 속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최대인 1을 받는 건 동일하고 근데 이제 제한 속도 그 도로에 제한 속도가 존재할 텐데 그 제한 속도를 넘어가게 되면 법적인 어떤 규정 속도를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무조건적으로 이제 네거티브한 항이 될 수 있도록 정의를 해 주었고 그 외 부근에서는 그냥 프로포셔널하게 퍼지티브한 이제 값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팔로워와의 어떤 상대 거리만을 고려해 주었는데 어 새롭게 이제 디자인된 POMDP 에서는 새롭게 디자인된 POMDP 에서는 이제 앞차와의 이제 거리도 이제 고려할 수 있게 해 줬고 이렇게 두 가지 모두 고려하게 된 원인 자체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ADAS 시스템을 해당 연구부터는 이제 고려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뭐 차선변경에 의한 사고보다도 가속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가지고 앞차를 이제 들이박는 사고가 많아 가지고 앞차와의 이제 안전거리를 고려해 줄 수 있는 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뒷차를 고려할 때는 어 항상 고려하는 게 아니라 얘가 차선변경을 수행할 때만 뒷차와 이제 상대 거리 안전거리를 고려할 수 있게끔 디자인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한 목적은 기본적으로 어떤 저희가 실제로 주행을 할 때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역할은 앞차보다는 뒷차에 더 많은 이제 컨트리뷰션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차와의 상대 거리는 계속해서 고려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선변경을 할 때만 이제 조절을 해 주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리월드 펑션은 저희가 ADA 시스템을 꺼 가지고 이제 실제 사고에 대한 페널티를 저희가 고려해 주어야 되는데 사고에 대한 페널티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0을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네거티브한 이제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 주었고 총 이렇게 다섯 개의 리월드 펑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점으로는 기본적으로 강화학습 방법 자체가 온라인 양식을 따른다는 건데 이 두 가지 모두 온라인 방식인데 오른쪽에 버퍼를 고려해 준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온라인 방식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배드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이제 폴리쉬를 학습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학습 초기에 불안정한 폴리쉬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고를 경험하고 뭐 그렇게 되는 이제 문제들이 존재하죠 사고 경험을 통해서 정책을 학습하고 이를 더욱더 보완하는 문제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이거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제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용도 굉장히 거대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러한 이제 강화학습의 비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저희도 이제 오프라인 강화학습 기반으로 해당 연구를 이제 수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하고 비슷하게 이제 폴리쉬를 먼저 학습을 시켜놓고 디플로이먼트를 하는 과정으로써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슈퍼바이즈러닝과 같이 이제 오프라인 상태에서 폴리쉬를 학습을 한 다음에 온라인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시험을 해 볼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어서 온라인보다 더욱더 실용적인 방법이 아닌가 라고 이제 고려가 되고 있고 이제 오프라인 방법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앞에서 말한 이제 게일과 같은 방법 또 이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하는데 두 가지의 차이는 그럼 무엇일까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와 액션 페어만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반면에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월드라는 이제 개념이 추가적으로 고려가 된다는 이제 차이점이 있고 이러한 차이가 어떤 것을 만드냐면 데이터셋에 뭐 이 스테이트에서 이쪽으로 가는 행동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행동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이건데 두 개를 모두 담고 있게 되는 경우에 bc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액션을 담고 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반면에 이제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액션을 담고 있어도 두 가지 액션의 리월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리월드를 기반으로 더욱더 뛰어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제 이 말의 의미는 bc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옵티멀한 전문가의 데이터만 고려 했을 때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반면에 이제 rl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미숙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플로우를 기반으로 한 이제 오프라인 rl 알고리즘 테스트 배드에 대해서 이제 벤치마킹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를 지금 배포를 할 예정이고 지금 논문 심사를 받고 있고 총 19 종류의 데이터셋하고 7개 이제 최신 오프라인 rl 알고리즘을 담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이제 제공을 할 계획이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엔 이렇게 총 파이널 미디엄 랜덤 그리고 이 파이널 미디엄 랜덤을 이제 믹스드 한 데이터셋 그리고 휴먼 라이크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인간 주행차를 모방한 이제 컨트롤러로 이제 만든 데이터셋을 해가지고 총 이제 각 이제 앞서 말씀드린 3개의 도로 구조당 6개가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엔지심 데이터셋을 기관으로 만든 데이터셋 한 개를 포함해서 19개의 데이터셋을 고려하고 있고 이 아래와 같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프라인 rl 알고리즘을 포함한 부연을 이제 제공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심이 있다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발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스태빌리티 매트릭을 이제 제안을 했고 또 이제 엔지심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이미테이션 러닝을 이제 통해서 실제 데이터셋, 실제 인간 주행 차량의 특성을 모방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주행 차량과의 믹스 오토머스 트래픽을 구현을 했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이제 뛰어난 안정성을 보인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도로 환경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끝난 상태고 이제 멀지라는 이제 도로구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도로구조 그리고 인털섹션 뭐 이런 도로구조들에 대한 이제 연구를 후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거는 이제 본 연구와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RL 자체 알고리즘을 이제 또 개발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발표는 여기서 끝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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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noon 감사합니다.